시간이 되게 빨리 가지요 공부하느라고 힘은 드는데 그래도 많은, 굉장히 많은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제 두 시간, 두 과목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지휘자들이 세상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찬양대가 있고 합창단 지휘자들이 있는데 제가 합창지휘자들, 합창단의 선생님들께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지휘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음악을 잘 몰라서 세미나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점점 줄이 풀리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정확하게 음을 잘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부응에 와서 다시 한번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사명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6개월 동안 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또 교역에 와서 사역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역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세미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지휘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교회의 지휘자들, 오케스트라가 있고 솔리스트가 수십 명이 있는 그런 지휘자들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달란트 받은 지휘자지만 그 두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똑같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어떤 지휘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게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좀 인사를 좀 하시고요 내 자신에게도 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응원도 좀 해주시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죠 유빌라테 40집 리딩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빌라테 음악감독 서형일이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시킨 거는 아니고요 이런 분위기를 기대했던 건 아닌데 저는 찬양보응회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희 교회가 찬양을 한 주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가 생긴 다음부터 누군가가 와서 찬양의 자리에서 계속 노래를 하고 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20명, 12명, 이렇게 작은 수의 찬양 대원들도 계속 와서 항상 찬양의 자리가 비어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엘토가 전부 다 안 나오기도 하고 확진이 되셔서 그리고 어떤 주는 보면 파트 구성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코로나가 더 좋아질지 혹은 우리의 찬양의 환경이 더 나빠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예년에 비해서 참 많은 분들이 못 오셨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참여를 해주셨고 또 이러한 시국에 우리가 모여서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또 더 크게 노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이것 자체가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빌레테 40집 리딩 세션을 할 텐데요 저는 이 시간을 무엇을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리딩 세션을 하기 전에 악보에 지휘자들의 악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담아뒀거든요 그것만 잠깐 보고 우리가 두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들이 악보를 받으면 처음에 해야 할 일 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합창지휘자가 됐던 찬양대 지휘자가 됐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주 찬양을 연습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악보에다 마킹을 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악보를 받으면 제일 처음 무엇을 하냐면 템포를 정하는 일을 합니다 이 템포를 여러 가지 템포를 정하는데요 템포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가 돼야 템포가 변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템포를 10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한 번씩 알맞은 템포를 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의 악보를 받으면 템포 마킹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곡의 무드를 정하는 겁니다 무드 이 곡이 슬픈지 기쁜지 축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거기에 보면 expression word라고 써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노래를 표현하고 싶은지 거기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세 번째가 사실은 시간이 좀 악보에서 많이 걸리는 일인데요 articulation을 정한다 우리가 articulation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듣는데 실제로 악보에서 articulation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articulation을 정하는 것을 조금 있다가 악보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phrase 정리하기 phrase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hrase에서 어떤 음은 phrase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음이 있고요 어떤 음은 phrase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은 phrase와 phrase를 잡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phrase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을 닫을지 열지 연결할지를 정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있고요 숨 쉬는 곳 정하기 대부분의 지휘자들이요 숨을 쉬는 곳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가 아주 놀랍습니다 처음에 악보를 받으면 연습하기 전에 나는 어디서 숨을 쉬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정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숨을 쉬세요 해놓고서 나중에 거기서 숨을 쉬면 왜 거기서 숨을 쉬죠? 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거기서 숨을 쉬죠? 지휘자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대원들은 지휘자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찬양 대원들이 무엇인가 실수를 하면 지휘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을 쉴 곳을 정해야 돼요 짧게 할 것과 정박으로 끊을지를 정해야 돼요 짧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프레이즈의 끝에 찬양하겠네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노래 같은 거 보면 쉬는 시간에 트루 음악 보면 찬양하겠네 이렇게 끊을지 찬양하겠네 이렇게 끊을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박으로 끊을지 짧게 끊을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짧게 끊어주세요 여기에는 원래 박자대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정해주셔야 돼요 숨쉬기 쉬운 곳을 찾아서 마킹해주기 어떤 그 프레이즈들을 보면 중간에 숨을 이렇게 쉬기가 편해요 근데 그 숨을 쉬기 편한 데인데 숨을 쉬어서 안 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숨을 쉬지 말라는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표시가 없으면 누구나 다 거기서 숨을 쉴 수밖에 없어요 마르카토 혹은 레가토의 부분을 정해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클라이막스를 어디에다가 둘지를 정해야 돼요 화성을 확인하기 제가 여기에 화성 분석이라고 안 써놓고요 화성 확인하기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화성 분석까지 가려면 이게 조금 복잡해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화성 분석인데 화성 분석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화성을 확인하는 정도 여러분들이 하시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더 하셔도 괜찮고 분석을 하셔도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확인이냐면 지금 멜로디가 어느 파티에 있는지 오음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음이 부딪히는지 해결이 되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칠화하음인지 기본화하음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지휘자가 저한테 손 들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휘자님 여기서 2도로 부딪히는데 도대체 왜 2도로 부딪히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보를 한번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악보를 이렇게 보시는데 칠화음에서 칠음으로 가다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칠음입니다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칠음이고 어떤 것이 기본화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지휘자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 명성가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 성가들은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요즘 성가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명성가라고 했던 그런 스타일들의 음악에서 주로 남성 합창들은 남성 파트들은 무엇을 담당했냐면요 하나의 음에서 화성적 기능만 담당했어요 베이스들이 도도도, 소울, 도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쉽죠 얼마나 쉬워요 테나는 그냥 3음만 계속 내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현대의 교회음악 합창들은 남자들이 멜로디도 해야 돼 무려 멜로디를 남자들한테 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옛날같이 다시 그런 명성가를 하면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명성가들을 안 하냐면 이제 음악의 흐름이 그만큼 우리가 발전해 있는 거예요 낭만의 시대를 살면서 아 고전 그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낭만의 시대를 살면서 고전음악 아 난 재미없어 낭만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낭만음악이 발전할 수 있었겠죠 지금의 현대의 합창들은 예전의 명성가 스타일과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지휘자 선생님들이 연습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칠화음과 구화음 같은 그런 불협화음들을 그럼 왜 쓰는가 작곡가들이 안 쓰면 좋을까요? 안 쓰면 작곡가들이 지휘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찬양대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쓰시나요? 실제로 칠화음이나 구화음 같은 화성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화성들이 좋을 때가 있어요 화성이 신비롭거나 색채감이 나요 그런 것들이 긴장을 주는데 혹은 그 긴장에 우리가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 있잖아요 아침에 막장 드라마를 왜 보죠? 막장 드라마 보면요 40부작 막 이래요 보통 주말 미니3 16부작인데 40부작 막 이래요 39부작까지는 막 미치겠어 머리 막 욕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걸 보나 바라마라면서 맨날 그걸 보고 있어 39부작까지 그걸 왜 보고 있어요? 40부에 그 나쁜 놈들 다 죽는 거 보려고 그것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40부에 나쁜 사람들 다 망하는 거 보려고 39부까지 참는 거라고 음악에서 불협은 긴장을 주는 거예요 긴장을 왜 줘요? 긴장했다가 해결될 때의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래요 음악에서의 긴장을 나쁜 것으로만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면서 좀 볼게요 ppt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를 제가 살짝 보여드렸어요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템포를 마킹을 했어요 보통 작곡가는 74에서 78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조금 더 느리게 66 정도로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곡가의 인포메이션을 제가 넣었어요 작곡가 최지은 선생님 유빌라테 전임 작곡가고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안 썼어요 작곡가에 대해서 찬양대원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인포메이션을 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보시면 오마디에 평생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형광펜처럼 잘 안 보이실 테지만 마킹을 해놨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들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마킹을 해놓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할 때 평생 이 단어를 마킹을 하고 싶었어요 모든 이것을 마킹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평생 밑에다가 제가 뭐라고 표시를 해놨냐면 피읍 그래서 평생을 평생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가에 보시면 숨 쉴 수 있도록 숨표를 해놨죠 제가 성가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평생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가 하고 숨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모든 삶을 통하여 주 섬기려는가 하고 숨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동그라미 1번 쳐놓은 거 보이세요? 1번 이 평생 주님을 따라는 최지은 작곡가가 가사도 썼는데요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첫 번째 질문 평생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모든 삶을 통하여 주를 섬기려는가? 세 번째 질문 주의 부르심 따라 평생 주님을 따를 수 있나? 물어봐요 세상 만족 버리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나? 네 번째 질문이에요 거기에 계속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오직 주의 나라와 다이나믹 표시해놨죠 숨 쉬는 거 의리를 구하며 살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다섯 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보다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의미하는 것이 맞아요 거기 제가 보면 첫 리을을 약하게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가대원들은 제가 예측할 때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라고 발음하기가 쉬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리을을 빼면 할렐루야가 돼요 저 보세요 저 보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고 할렐루야 제가 첫 번째 리을을 어떻게 했어요? 약화시켰어요 이것을 독일어에서 모음 약화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음 약화까지는 아니지만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리을을 하나 약화시켜서 할렐루야라고 나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36마디에서 E 플랫에서 F 메이저로 전조가 돼요 그 앞에는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것인데 38마디부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조가 바뀌면서 어떤 기도냐면 굉장히 확신에 차있는 기도예요 자기 십자 가지고 주를 따르며 영원한 것을 조차 살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죠 어제 어떤 분이 저희 스탭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발음이 조금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다 써놨어요 지읒을 두 개 하면 무엇을 쫓아가다 혹은 쫓아내자 할 때 그 쫓아라고 사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읒을 하나를 쓰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틀렸어요 가사가 이렇게 지읒을 하나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삶 주의의 것이니 할 때 나에 보면 액센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42마디에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에도 형광펜을 해놨어요 거기에다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나의 삶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다가 강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45마디 영광바드소서 보면 영광바드소서에서 서가 원래 점 2분음표인데 저는 이 부분을 클라이막스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광바드소서에 점 2분음표를 점을 빼면 2분음표가 두 박자가 되죠 그리고 남는 한 박자를 4분심표를 넣어서 오직 주님만 영광바드소서 이렇게 했어요 거기 한번 해볼까요? 44마디부터 칠게요 오직 주님만 영광바드소 하나 둘 컷 할렐루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주님이 영광바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왜 써놨냐면 찬양대원들에게 줄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광을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할 때 마찬가지로 가사에 그렇게 써놨어요 끝까지 줄을 따르내야 할 때 밑에 끝에다가 윽 이렇게 써놨죠 윽은 무성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르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주도권을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가신 내 주님이 가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 주님이 어느 쪽으로 가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철저하게 내 자아를 내려놓겠다라는 헌신과 다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주님을 따라가 악포에 보면 두 박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2분음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악포를 보세요 여러분들 악포 14페이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악포 14페이지에 보시면 주님을 따라가 2분음표로 되어 있는데 제가 4분음표로 바꿨어요 하얀 머리를 염색을 해서 까만 머리로 바꾸니까 4분음표가 한 박자가 남죠 그것을 거기에다가 끊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54마디부터 한번 해볼까요? 54마디부터 약간의 악보를 변형해서 강조를 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눴어요 이것이 아티큘레이션을 맞추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악보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 준비된 상태에서 리허설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곡은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파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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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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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민하 선생님 잠깐 일어나주시면 그리고 아까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민유리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면 할 거거든요 우리 최종현 선생님 미리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는 노래예요 스윙으로 돼 있거든요 보면 첫 멜로디 한 번만 쳐주실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슬픔과 근 슬픔과 근 이렇게 스윙으로 가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슬픔과 근심 아픔과 걱정 걱정과 아픔 이렇게 약간의 크리신돌을 주면서 그 단어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잘 녹음할 때는 잘 안됐는데 제 생각, 제 의도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하 볼까요? 약간만 천천히 갈게요 템포 3,4 3,4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표현을 해볼게요 하시미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친구 같아요 프레이즈에서 연결해주는 친구죠 그래서 거기에서 크리션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처럼 부르면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않고 얘를 크리션도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이해되셨죠?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3마디 템포 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크리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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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믿으며 떠나주겠소 이른도 감사해 사랑하리네 예수님을 믿으며 떠나주겠소 영원히 사랑 주님과 함께 살리네 고기소, 고기소, 이른도 감사해 사랑하소 나 고기, one, and two, and three, oh 고기소, 고기소, 이른도 감사해 사랑하소 여기 보면 템포프리모의 위치가 원래 작곡가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위치는 70마디예요 근데 제가 작곡가 선생님한테 템포프리모 위치를 한마디 먼저 뺐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두 개가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뒤로 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66마디 픽업, 67마디 픽업부터 템포프리모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거기소 템포 하나, 둘, and 거기소 템포프리모 영원히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악보대로 원래 작곡가 선생님이 생각했던 템포프리모의 위치로 한번 가볼게요 67마디 픽업 다시 한번 하나, 둘, and 거기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두 가지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하나는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장면이 등장하는 것 그게 작곡가 선생님의 원래 의도였고요 저는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를 조금 더 강조해주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주님과 영원히 살겠다 그것을 강조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악보에 나와 있는 템포프리모의 위치가 좋으신 분으로 그렇게 가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작곡가 선생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것처럼 70마디의 템포프리모의 위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혹시 방송실에서 이 음악을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름다우신 주님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녹음된 음악을 들으면서 자, 여섯 개로 한번 지휘를 해보세요 Quran,ICEA, 스마니, 주님 1, 2, 3, 4, 4 1, 2, 3, 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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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성 하나 둘 끊고 주께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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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 둘 하나 둘 주님 천천히 여섯 개로 우리를 우리를 주님 주님 하나 하나 네 우리를 우리를 주님 하나 하나 우리를 여섯 개로 여섯 하나 여섯 개로 여섯 개로 여섯 개로 이런 부분에서 아티큘레이션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은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주 찬양 찬양을 연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소리 높여 주 찬양 찬양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연결해서 거기서 숨을 안 쉬고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이렇게 연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 찬양을 조금 더 힘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해볼까요? 11마디부터 제가 한 것처럼 14에서 15 넘어갈 때 숨 쉬지 마시고요 거기에 논 브레스 표시해 놓으시고 연결해서 해볼게요 11, 템포, 3, 4 주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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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쌀깨냥 자 여기 한번 표 여기만 잠깐만 해보고 갈게요 귀한 법에 그 앞에서부터 보시면 38마디에서 전조 되는 부분에서 와 전조가 되게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조가 바뀌어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신 다음에 보시면 그 앞에 만유예주 찬양 거기에 지위를 다들 그냥 4개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위를 4개로 갈지 2로 갈지를 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모닉 리듬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모닉 리듬이 4박자로 변하고 있는지 2박자로 변하고 있는지 만유예주 찬양 같은 경우는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예주 찬양 주차의 크신 그래서 2와 4를 섞어서 가는 하모닉 리듬에 따라서 지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2마디에서 주 찬양을 짧게 갈 건지 원래 박자대로 갈 건지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제가 끄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46마디 베이스만 한번 해볼까요? 베이스 선생님들만 주 찬양의 귀한 법에 들여 높으신 주까지 베이스 선생님들만 44마디 템포 3 주 찬양의 귀한 법에 들여 이 부분을 하나, 둘, 하나, 앤, 투 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씩 큰 걸음을 걷는 것처럼 아주 크게 그 다음에 테너 선생님들은 그것과 좀 대비되게 주 찬양의 주 찬양의 그래서 남자 베이스 선생님들은 원, 투, 원 가고 테너 선생님들은 아주 가볍게 마찬가지 남자 테너 선생님들과 베이스 선생님들이 46마디의 귀한 법에를 원, 트리에 약간씩 테너토를 준다고 생각하면 귀한 법에부터 시작 귀한 법에 들여 목푸신 주 이런 느낌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 소프라노 보배를 아주 가볍게 그것과 또 대비되게 보세요 보배를 감동이 있어요 그런 캐릭터들을 하나하나의 동기에다가 다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음악이 달라져요 44마디부터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그 무궁한 노래 이제 소프라노하고 엘터하고 50마디 갈 때는 마찬가지 아까 남성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가시고 남성이 들어갈 때는 오주를 찬양 오주를 찬양 주 찬양 가볍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한번 가볼게요 44마디 템포 3 소프라노 소프라노 보배를 드려 주 찬양 무궁한 노래 오주를 찬양 주 찬양 오주 찬양 오주 찬양 오주 찬양 이런 멜로디들이 쭉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저는 이 노래에서 가장 멋진 부분이 어디냐면 중간 간주를 지나고요 46마디부터 해서 55마디 그 영광의 나라를 유니즌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멜로디를 포테로 부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한번 불러볼까요 46마디부터 들어갑니다 이전보다 더 F음정 템포 원 투 앤 이전보다 여섯 이전보다 고맙습니다 하루가 지 몰아 사랑합니다 원 앤 투 앤 비 키 요 하나, 둘, 셋, 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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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갈 수 없는 시국에 확진이 되셔서 못 나오셨는데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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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그리여 하나, 둘, 셋, 그리여 하나, 둘, 셋, 그리여 아멘의 맘에 존재해서 내 고쳐 아멘 우리 존재의 맘에 나리에 그 고단을 오네 찬양 찬양 43마디, 42마디 1, 2, 3 4, 3, 4 4, 3, 4 5, 4, 3 계속하고 싶지요? 여러분들 성가대에 사세요? 아, 못 견디겠어 저희 선생님이 맨날 가끔 이런 장난을 좀 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끊고 연습을 그냥 끝내시고 혼자 가버리셨어요 우리 함께 걸어가리 찬송과 가사를 새로운 멜로디에 입혔어요 한 번 가볼까요? 6마디부터 갈까요? 선생님? 1, 2, 3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 둘 하나, 둘 6마디부터 갈까요? 네, 1, 3 COM 감사합니다. 뒤쪽에 한번 가볼까요? 어디서부터 가냐면 67마리 한 걸음 좀 쳐주세요 다같이 갈까요? 템포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세수하네 날 가도 날아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곡입니다 우리 음악을 한번 좀 들으면서 같이 또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처음에 여성 솔로를 알토가 솔로를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아야 노바 아브라함의 자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하나님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무엇이 관련하는 너의 하나님이나 너를 붙들리라 불가울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 너를 낼지 못하며 지나갈 때까지 하지 않을 것이오 불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불고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나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나 너를 붙들리라 나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의 나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누가 썼다고요? 우리 민유리 선생님 이 곡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작곡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작곡가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찰 때 좋은 곡이 나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좋은 곡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 찬양들을 우리가 불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작곡가 선생님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분들이 좋은 곡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을 부으셔서 이 노래를 부를 건데요 우리 차용연 선생님 맨날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일어나서 성령의 임지하심을 한번 우리가 간과하면서 한번 다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반주를 보시면 제가 반주 세 마디만 해 드릴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 멀리서 저 멀리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반주가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의 성령 할 때 우리가 노래하는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셨죠?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주님의 성령 우리 주사 달글만 우리 바에 넘치게 가수 주 힘과 주 능력 주원님 우리를 넘치게 가수 우리 주사 우리를 넘치게 가수 우리 주사 우리 주사 나의 настоящ 우리 구원님 사랑 성령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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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성령이 이 자리에 임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앉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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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이전에 우리가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고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찬양 할렐루야 볼까요? 감사의 찬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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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 많이 예수 그리스도 많이 생명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라며 예수 그리스도 많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 많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 많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많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 많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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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크게 할렐루야 일찍 바람 тан중 지혜 여호와 게이 여호와 게이 여호와 게이 여호와 게이 여호와 게이 최종현 선생님 우리 최종현 선생님은 국악 작곡을 전공하셨어요 서양음악도 잘 쓰시고 국악도 아주 잘 쓰시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를 쓰신 남성 작곡가 백하슬기 선생님이십니다 해볼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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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지휘자가 내려오기 전까지 시간을 다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아주 긴 피아니시모의 엔딩도 다 성도들이 기다려줍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에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곡을 다 포르테로 끝나는 여호와 이렇게 끝나야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런 런 런 가겠습니다 런 런 런 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사를 그냥 넘쳐난다 주님의 은혜 이걸로 제목을 바꿀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저도 젊은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듣는 요즘 청년들이 듣는 음악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젊은 사람들이 듣는 음악에는 영어 단어가 안 들어간 노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사는 아직도 80년대, 90년대의 그 어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과 가사에 런 런 런 이라는 말을 한번 넣었습니다 그대로 작곡가가 준 그대로 악보에 실었습니다 아마 유빌라테에서 처음 가사에 영어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볼까요? 넘쳐난다 템포, 트리 넘쳐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영하실 자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1, 2, 3 이렇게 해서 노래가 반복이 됩니다 런 런 이라는 역동하는 교회의 모습이 노래에서 좀 보이세요? 여러분 성가대도 찬양대도 런 런 런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도 이따가 합창단에서 시범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곡 한번 볼게요 빛으로 나아가자 7마디 2, 3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어도 작은 떨림까지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나아가자 주님께 나아가자 그 늦은 주님께 나아가자 이런 곡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 나아가자 이 말은 제가 굉장히 그 어두운 곳에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어두운 곳에 그 어두운 곳에 갇히면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의 빛도 없는 완전한 암흑에 있으면 내가 빛을 낼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빛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는데 그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못 찾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7마디부터 할게요 아는 것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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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소프라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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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뒤에 찬송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과가 잠깐 삽입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연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마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 첫 음 가볼까요 템포 하나, 둘, 셋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신들은 주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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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곡을 잠깐 보면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 잠깐 멜로디만 살짝 한번 볼게요 나의 이름 시작 나의 이름 이곳에서는 지나가는 밤 어디에도 남겨지지 않나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런 멜로디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곡이 오 감사하리 라는 노래인데 아주 밝고 가벼운 노래입니다 첫 음주 오 감사하리 주께 주의 사랑 넘쳐나네 주님 주신 전이 될 테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래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 이야기 성탄절 노래인데요 남성과 여성의 솔로가 반복되면서 하는 그런 성탄절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녹음할 때 어떤 분께서 이 40집에서 자기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리딩 세션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도록 그 다음에 풍랑 속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노래인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부활승전가까지 세 곡을 우리가 못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소식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빌라티 TV를 보시면 우리 김민하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 그리고 조태진 선생님께서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 제가 생각할 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 우리 공부나 하자 찬양대 원들하고 공부나 하자 그래서 시창과 음악이론과 가창 이렇게 세 과목의 컨텐츠가 유빌라티 TV에 있습니다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창, 우리 이승훈 선생님이 시창 이렇게 보시면 지휘자들이 필요한 시창 공부도 할 수 있고 김민하 선생님이 음악이론 과목을 보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는 지휘를 제가 찍기로 했었는데 제가 일강을 찍고 난 다음에 제 얼굴을 보고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저는 제 얼굴을 화면에서 보는 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40집을 매주 한 곡씩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유빌라테 40집을 1번부터 차례대로 곡을 해석하는 방법과 그리고 제가 이 곡을 노래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되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빌라테 TV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독하시면 콘텐츠가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협창단 선생님들 나오실 텐데요 우리 세 곡 아까 건너뛴 세 곡 마지막에 그 교회 창립 기념주의 곡은 우리 이승훈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는데 40집에 한 곡 들어가 있으셔서 소개를 못했어요 우리 이승훈 선생님 우리 이승훈 선생님 우리 이승훈 선생님 우리 이승훈 선생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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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걸어가는 길 이 바람 나를 청춘해도 고풍우 공을 빌인 자 내 앞에 걸어가라고 계속 걸어가네 나의 길 걸어가네 나의 주 하나님과 함께하네 나의 삶을 가을 때 깊은 바다하게 할 때 연약한 나의 손 꼭 참아주는 주의 깊은 바다하게 할 때 나 지금 걸어가는 길 나의 삶을 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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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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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